보라사기 갈까요? 몇 년 만이죠? 4년? 4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럼 고양이가 또 와서 아 초콜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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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코릿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다음날 심장 와잇 아! 멋있었다! 엄마가 뭐해? 벵귄 덕이야? 여기ived 선생님 뭐해? 안에 있는 초크 초크를 잇빠이 하나 미즈 야바이 하나 미즈 야바이 하나 미즈 야바이 하나 미즈 야바이 이걸 야바이 가와이 어제 원래 집에 챙겨갔어야 되는데 바지를 안 챙겨가가지고 오늘 그러면 혼대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혼대에 구역하기 전에 짐짐피스에서 수업 가져가야겠다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안 가져왔다 영광 같다 뭐 할거야? 핑크 뭐 할거야? 유리프가 대박 대박 이거 대박 예이 예이 문어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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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트로트 랩 아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挑戦을 해봅시다 네, 열심히 해봅시다 다시! 다시! 시작! 와! 대박! 에이 지요 지요 맞다 맞다 여기 아까와 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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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안쪽도 밀어 밀어 와 신박스 Splat StWhen 스 cm 어 아리 어? 뭐야 뭐지? 아 ㅋㅋ 아니... 간단하길래 ㅋㅋ ㅋㅋ ㅎ 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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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ing acting without producing 가hydgn Liaison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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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ミimmer 또? 사이꿍 사이 axleка? 사이꿍 사이꿍 감사합니다.